좁은 공간 자 협력수비로 일단 볼 따내고 있는 양주 자! 미끄러졌어! 자 황정현인데요 황정현 골키퍼 할 때 찬스 황정현! 황정현! 자 만들고! 슛! 골! 김여호수와 양주시민 파주시민 축구단의 실책을 놓치지 않고 추가점을 사고 싶습니다 스코어의 대응! 와 이 황정현 선수가 이 상대 수비수의 실책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공을 물고 들어갔는데 이 상에서 과연 직접 슈팅을 하지 않을까 했는데 주변 동료 선수를 이용해서 완벽한 득점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